자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2018년이 시작되죠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 있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반면 마무리하는 거 있죠 끝내는 거 이거는 별로 관심을 잘 안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되면 사람들 막 어디로 가죠 그 해에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겠다고 해돋이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1월 1일 첫 해를 보겠다고 바다로 가고 산국대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1월 1일에 날을 보겠다고 해서 바다로 가고 산국대로 가고 산국대로 가고 일본에도 500만 명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해에 마지막으로 지는 해를 보겠다고 산으로 바다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年의 마지막 날이 이런 걸 보더라도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는 거 이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사람들이 이런 말 좋아하죠 무슨 말이에요 일단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의 반은 끝내 놓은 거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그러고 시작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행백리자 반구십 중국과 육지역라는 북유로 글 escrito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백리를 갈 때 90km를 가야지 각각으로 반이다 백리를 갈 때 90km까지 왔더라도 아직 반도 못 온 것처럼 생각하고 끝 마무리를 잘해라 백리를 갈 때 90km를 갈 때에도 한 번은 없다고 생각하고 残지 않으세요 백리를 갈 때 90km 여러분 분명 시작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작을 잘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마무리가 안되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시작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지막은 전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령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면 뭐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면 뭐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면 뭐하겠어요? 마무리에는 그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있는데 목사면 뭐하겠어요? 목사면 뭐하겠어요? 목사면 뭐하겠고 목사면 뭐하겠어요? 몇 십 년 신앙 생활을 했으면 끝까지 몇 십 년 신앙 생활한 성장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거죠 몇 십 년 신앙 생활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그 의미에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그 의미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바오리 이런 고백하죠 그 의미에서 9장에 보면 그 의미에서 9장에 보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자신의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여러분 그 의미에서 첫사람이란 걸 알 수 있겠지 육신은 제 쪽으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치고 치고 쳐서 자기 몸을 복종시켰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생의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고개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잘하고 주님 안에서 마무리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마무리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는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걸까요? 특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배도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배도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배도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왜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끝에 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정도의 믿음이 이렇게 변해지는 걸까 그것은요 마무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소화가 나와요 요소화는 하나님과 일평생을 함께 했어요 요소화는 하나님과 일평생을 함께 했어요 그런 요소화를 보면 요소화가 갖고 있는 능력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둘째는 분별됐으면 결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결단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요소화를 믿음의 요소화로 만들었어요 또 이 세 가지의 능력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능력이에요 지금서부터 잠깐 본문을 볼 텐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 また例的に見分ける力 결단하는 능력 결단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소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하죠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잡신들 집어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셨던 그 여호와 너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브라테스강 건너편에 있었던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든가 아니면 지금 아모리족 속에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든가 그 우상들을 섬겨라 하지만 너희는 오늘 선택해라 누가 참신이고 누가 거짓신인지 그 참신을 너희가 오늘 선택하고 그 신을 믿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지만 오직 나와 내 가족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느닷없이 여호와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강 잘 모르지만 대강 들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결국 가난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열두 집합별로 땅을 분배받았죠 지금까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옮기지 않고 이 한 땅에서 정착해야 되는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으려고 했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깐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던 가난한 이방 민족에게 농사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가난한 땅에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내보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가장 좋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거 우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농사 짓으면서 얼마나 우상들에게 제사 드립니다 농사 짓기 전에 제사 드리고 지금 이 시대도 우상한테 그렇게 농사를 짓으면서 제사 드립니다 지금 문화도 아닌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이 가난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에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들이 세우는 신전에서 가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그런 제사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거죠 움난한 제사 しかしそれは 미茨한 제사 놀고 마시는 이런 방탕한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따라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 생활도 점점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이 만들어 놓은 그 말들과 섞어가지고 혼합 종교 같은 게 일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이 만들어 놓은 이 법도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가태は 카멘사의 믿음과 구조인 스카이로스의 기식 그 십다리와 구별이でき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뭔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농사 짓겠다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농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에 요소와 24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소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가 참신이고 누가 우상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는 신앙을 가지려면요 먼저 참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군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군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오직 요호 하나님이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요 세상 사는 방법도 전해요 그리고 신본주의보다 인본주의를 우선하는 인본주의주의도 전해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저 교회도 그런데 괜찮은 거야 괜찮으니까 저렇게 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성경이 기본이 아니라 저 큰 교회 저 교회 거기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몇 사람이 건넌다고 괜찮겠지 하고 건너가는 이런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거짓이 진리인양 미혹하는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지금의 시대는 이 시대는 이 시대가 마주신이 진리인양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거짓이 해야 되는데 진짜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짝퉁이라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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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이 언제 나와요? 짝퉁은 반드시 명품이 있어야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짝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진짜 브랜드를 흉내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진짜 브랜드가 더 명품이라는 것이라는 게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단과 사회비들이 많은 게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참신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짝퉁 만들어서 미혹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짝퉁 이런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많고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그게 더 진짜 같아요 요즘은 전문가들도 잘 구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가짜가 너무 진짜 같으니까 그런데 쉽게 명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대요 갑자기 비가 오는 날 있죠 그때 가방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가면 이건 명품이래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가방을 이렇게 머리에 쥐고 이렇게 가잖아요 ところが雨가降ってきた時에 가방을 가사替わりにして歩いたとしたら 그러면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それは 지세번호에 대한確率が高いんです 갖고 있는 가방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そして 아なたのその 가방いくらですか?と聞かれたら 이때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명품일 가능성이 많아요 솔직히 아これはこのくらい의値段이었을 때 すぐ答えられたらそれは 호문의 브랜드である可能性が高い 그런데 아 이거 선물 받은 거라서 아これは本当はプレゼントでもらったんですよ 아 난 가격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私はお値段余り気にしないんですから 뭐 이러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そういう人は絶対に ニセモネダの可能性が高いんです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물을 이렇게 명품을 받으면 뒤에서 다 얼마인지 다 조사한대요 というのは人はプレゼントでブランドにもらったら 絶対にそれを調べて 値段絶対にそれを あの子は 暴くんですよね 그리고 주일 예배 같을 때 이렇게 들고 오는 거는 명품일 가능성이 많대요 そしてこのように 주일 예배に持ってくる あのブランド 가방は 絶対に本物になる可能性が高いんです 그런데 새벽 기도회 때라든가 しかしなんか想定祈り書いて 기도원 갈 때 가지고 가는 가짜が 많아요 なんか山の子 기도원に持っていくブランド バッグは ニセモネダの可能性が高いっていうこと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명품과 짝퉁이 있어요 皆さんこのように 世の中には ニセモノと本物があるんですよ 또 영적인 것에서도 참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가 섞여 있어요 同じように 霊的においても 真の真理と ちょっと混ざった あるいは ニセモノのような 教えがあるんです 어쩔 때는 거짓 진리가 더 진짜 진리 같아 ある時には このニセモノの 真理が 本物の真理よりも いいように思う時があります 그러다 보니까 거짓 진리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ですから 一割の真理に 惑わされてしまう人が たくさん 現れてくるわけです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皆さんこのような 時代に 私たちは生きているんですが 정말 중요한 마무리하는 능력을 각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本当に 人生の 最後において うまく 締めくくられるような 力を持つためには どうしたらいいんですか 모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눈의 시선을 私たちが 私が 見つめる 視線 見方を 내 시선이 아니라 神様が ご覧になる 見方によって 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アメ アメ 그리고 마무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そして最後 締めくくられる 力というのは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냐 없냐 여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神様の 御言葉と 共に 歩んでいるか 歩んでいないか によって 決まるんです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이단은 なぜ 이단なんでしょうか 이단은 처음と 틀린 말 안해요 맞는 말 하니까 따라가는데 끝에서 달라지니까 이단이 나오고 우리는 처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간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끝까지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마무리하는 능력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냐 없냐로 결정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皆さん 見てください 영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에요 자기 시선으로 보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무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바울 사울왕 이스라엘 사울왕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비참했죠 다윗상 처음 시작할 때 어땠어요 복동이었고 10년간 도망다녀야 10년간 10년간 도망다녀야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로 마무리 가졌어요 여러분 이 두 차이가 뭐일까요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神様 중심 だったのか そうじゃ なかったのか なんです 하나님 중심 이었을 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마무리가 될 수가 없다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 그러니 가르침 유다처럼 사울왕처럼 그런 인생을 만들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처음엔 미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나중은 창대하다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겨자씨와 같이 겨자씨가 얼마나 하나입니까 가라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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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심의 특징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반드시 좋다는 아멘 우리 올 한해를 예배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2017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때 소망의 2018년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잊어야 될 것 잊으시고요 용서해야 될 것 용서하시고 사랑해야 될 것 싶다면 지금 바로 하십시오 특히 지금 인프레인자로 예배 못 나오시는 그 가정들 감기로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 또 직가에 있는 가정들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성도님 이곳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영상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던데 2017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2018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지금부터는 더더욱 더더욱 바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진리를 붙잡고 결단함 결단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할 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대강대강 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으십시다 거기에 내 생명을 걸으십시다 아멘 그러려기 위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 함께 확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regardless 우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기지 하나님의 식욕을 끄시마스